느끼한 것도 좋아해. 그러면 크림 소스 살짝 곁들일 수 있게 해 줄게요. 이거 치즈 약간? 약간 맥콤한 할라피뇨 치즈에. 맥콤한 할라피뇨 치즈. 치즈가 할라피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거 하나만 넣어도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어요. 할라피뇨 치즈 진짜. 약간 맥콤한 할라피뇨 치즈에. 서구. 최고야. 최고야. 초콘과 초콘란. 대단하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잘 익었다. 아까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감염 씨 몸복이야. 짝짤한 맛이 맛있게 식혀요. 맛있죠? 식감도 되게 좋다. 맛있겠다. 더 맛있게 먹는 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짝짤한 맛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잖아요. 짝짤한 맛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죠? 억수동이 이런 맛집이 있었네. 억수동이 이런 맛집이 있었네.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이네. 옛날부터 너는 요리를 되게 쉽게 했어. 머리에 너무 기억이 남은 건. 장어를 네가 너무 좋아해서. 장어를 좋아했어요? 장어를 네가 너무 좋아해서. 혼자 장어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있어. 숙소 장어 쉽지 않은데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쉽게 이렇게 막 웃더니 맛있게 먹더라고. 언니가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외로웠고. 어렸을 친구도 너무 없었고. 너무 의지하고 싶고. 너무 잘 보이고. 잘하고 싶고. 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 정말 언니였거든요. 그리고. 딱 그냥. 한두 살 서울의 딱 언니. 나 팔 위에 있는 언니였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어렵지만. 내 말을,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언니. 울고 싶으면 이렇게. 방송국 화장실로 가서. 여기서 울으라고 하고. 같이 있어주고.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나는 희한하게 뭔가. 의지를 해야 살았었어. 애기 때부터. 그래서 은혜한테 의지했던 부분도 있고. 나 혼자는 잘 못 살았었거든.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서. 웃겨봐. 상에 나와서 할 것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고 했으니까. 너무 어렸지. 오. 우리 우기가 몇 살에 시작했죠? 저는 18살에 때 상구에 왔어요. 은혜 씨는 몇 살에 시작했죠? 데뷔가 16살. 16살 아. 네. 네. 이게 뭐냐면요. 도마뱀이에요. 저희가 이 호텔에 와서 처음 보자마자. 놀랐던 게 이거예요. 우리의 남자친구 보고 싶다. 힘들 때 있고. 이것도 지금 밤이라서 애가. 많이 타서. 지금 이런데요. 원래 언니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그때 알았다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다 배우는 거지. 저 때 당시에 걸그룹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었죠. 지금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저희는 그냥 준비만 되면 바로 그냥 나갔어야 했고 행사를 뛰어야 되고. 시키는 거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너무 바쁘게. 진짜 잠도 못 자고. 거의 한 달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 사안에서 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묵. 어묵으로 좀 라이트한 면이 안 들어간 라자냐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묵으로 만든다고요? 아 이걸 어묵으로 만든다고? 와 이제 메뉴 나오네. 라자냐. 오븐에 구워야 돼요. 근데 오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약식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라구 소스를 만드는. 마늘. 추우. 조금. 이 레드 와인을 살짝. 이야. 맛있겠다. 언니 이건 조금 매콤하게 할게요. 너무 좋아. 매콤한 토마토. 매콤한 토마토가 어디 있어요? 독특한 소스가 많네요. 소스 왕국이야. 아 약간 맵다. 그 안에 이제 어묵들하고 치즈 들어가니까 완충이 되니까 약간 매콤하게 했어요. 네 어묵이 나왔어요. 식감도 괜찮고 멋있어요. 아 저 알알이 박힌 게 버섯이에요? 어묵 종류가 많아. 너무 많아요 언니. 먼저 이거를 이렇게 깔 거예요. 아 이현승님.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어묵을 까는군요. 네. 와 이거 아이디어다. 나전에 니코타치지가 빠질 수가 없어. 오 이거 되게 괜찮다. 맛있겠다. 뭐야 이거 가능성 너무 많잖아. 오 치즈도 골고루 종류별로. 반응도 되게 예뻐요. 딱 중간에 식당에 온 것 같아.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진짜. 되게 색다르다 나잖아. 완전히 어묵의 새로운 세계인데. 괜찮은데요. 오짜렐라 치즈 때문에 쭉 늘어날 거 아니야. 맛있겠다. 비주얼은 합격.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지금. 아 감미현 씨 표정이. 맛은 별로일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야 괜찮은데? 맛있어요? 응. 진격차게. 아니 짤랑정 먹어봐 진짜로. 어묵 안 같아. 진짜요? 응. 너무 너무 괜찮다. 이 정도면 불찬인데? 그렇지. 뭐야? 완전 맛있겠다. 이 어묵 맛있는 어묵. 진짜 어묵이 쫄깃하고 느끼하지 않으니까. 훨씬 그 밀가루보다 맛있을 것 같아. 꼬칭이 뭐예요? 자기야 자기야. 연애할 땐 자기야라고 했다가 애칭도 썼다가. 거의 연애. 애칭한 거예요? 그냥 유봉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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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싫어. 너무 좋아한다. 아 웃기다 진짜 좋다. 그냥 궁금했어야 하는데 되게 좋네. 나도 애기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하다 보니 했고 해야 되니까 했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가 언니는 싫다라는 말도 해본 적이 어렸을 때 없었어. 요즘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무대 공연이랑 뮤직비디오 같은 거. 근데 애기가 생기면 또 쉬어야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공연 거의 전멸이죠. 애기 가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계속 열이 났다 안 났다 계속 그래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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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걸로. 아닌 걸로. 화가 난 걸로. 오해할 뻔 했잖아요. 나 있는 배우를 딱이 만들어졌네 그래. 우리 명의 대미는 바로